주식회사 미래 엠비텍 국민소득 향상에 의한 국제교류가 활발해져 항공교통의 증가로 동북아 지역 허브공항의 선점에 따른 국제공항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공항 확장으로 터미널 내 수화물 처리 물동량의 증가로 수화물 처리 시설이 증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또한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핵심 부품을 기술 개발하여 인천공항 이용 고객에게 더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미래 엠비텍의 주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핵심 부품 기술인 HSD는 공항 및 물류 시스템에서 수화물의 경로 전환 시스템으로서 설계, 제작, 시험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.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으로는 터치 스크린을 통한 운영 데이터 및 컨비 제어 기능, 폼 포지션 위치 지정 가능, 동력 전달 장치의 분리, 제거, 조립이 편리하도록 각각의 축 로드함이 분리형으로 설계, 플랩스 및 벨트 처짐 방지를 위한 구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. 또한 국내 특허 및 CE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. 캐러셀 컨베이어는 공항 출발, 도착 지역의 수화물 수치대 컨베이어로서 설계, 제작, 시험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의 자체 기술을 확보하 모듈화를 통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 맞춤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. 기존 제품과는 다르게 폴리 우레탄 벨트와 AI 체인 링크의 마찰식 운전으로 소음 및 슬립 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슬레이트 범퍼 부분은 고품질의 우레탄 소재를 사용하여 파손, 스크래치 및 변형이 적습니다. 휠 부분 또한 고품질의 우레탄 소재 사용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변형 및 파손이 적고,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. 미래 엠비텍은 HSD와 BHS 캐러셀 컨베이어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업으로 수입 대체 및 국내 수요로 인한 국산화율 95%가 가능하며 수출 기반을 확보하여 유럽, 아프리카, 중동, 동남아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수요자를 충족시키며 국내 공항은 물론 해외 신설 공항에 적용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엠비텍이 되겠습니다.